22년도 2월에 설치를 했어요 3.0 나오자마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노셀 브랜드이기도 하고 루프탑 텐트에서는 하이엔드로 분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기본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문자를 한 번씩 돌렸는데 문자 받고 나서 이렇게 와서 점검을 해보고 나서 어떤 소감이 있으실까요? 일단 2년이 살짝 많이 지나버렸는데 그동안 설치를 꼼꼼하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 없이 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한 번쯤은 봐야지 봐야지 이렇게 또 이벤트를 준비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찾아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델이 나오겠지만 이거 쓰면서 노지에서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사다리가 끝에 달려 있는데 워낙에 좁은 데 쪽에서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필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조금씩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끔 뭔가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터 개발도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가 이거를 이런 것도 나중에 취합을 해서 아이키코 본사에다가 아예 고객들이 이런 걸 원하잖아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